오늘 말씀은요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한 절인데요 에스라 7장 10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한 영어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우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윤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한국교회 부흥에 대한 설교를 부탁받으면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부흥 여러분 부흥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흥 사람들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뭔가 기도가 뜨거워야 될 것 같아요 소리를 치면서 우리가 통성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게 부흥일까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게 부흥일까 여러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영적인 부흥도 있고 양적인 부흥도 있겠죠 그러나 부흥은 정말 하나님을 잘 아는 것입니다 제가 부흥의 정의를 다시 내리면서 코로나 시절에 우리 성도님들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도 우리는 부흥했습니다 알렐루야 왜? 이 코로나 그 한복판에서 우리가 빈방에서 우리가 골방에서 더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갔다면 그것이 부흥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부흥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부흥입니다 성령님과 잘 걷는 것이 부흥입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라는 책에서 그분은 부흥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흥은 사람들이 만든 이벤트가 아니라 사람들이 준비한 이벤트가 아니라 사람들의 기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든 어느 때든 온 땅에 임하는 것이다 그것이 부흥이다 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사업처에 여러분들의 영위에 여러분들의 생각 위에 여러분들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 그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 부흥에 함께 하시는 분들 또 기도 열심히 하시고 찬양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사랑하시면서 드시는 분들 말씀을 너무 사모하는 또 살아가는 분들 다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민족이 함께 경험하는 부흥이 있습니다 민족과 나라가 함께하는 부흥이 특별한 부흥이죠 온 국민이 온 민족이 기억하는 부흥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1907년 어디 부흥이에요? 평양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흥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미국의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또 부흥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교수들이 평양에 있었던 부흥은 그냥 리바이벌이 아니라 그레이트 리바이벌이었다 대부흥이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1907년 평양 대부흥 전에 우리나라는 조선 땅은 또 한 번에 정말 일찍이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1903년의 원산 대부흥입니다 원산 대부흥 많은 분들이 평양 대부흥은 아는데 원산 대부흥은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귀한 대부흥의 역사가 두 번이나 또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러신 줄 믿습니다 제가 평양 대부흥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원산 대부흥 뒤에 운동이라고 그랬죠 영국에 캐즈윅 부흥 운동이 있고요 또 미국 땅에 아주사 스트리트 캘리포니아에 있는 LA 옆에 아주사 스트리트에 또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대부흥이라고만 하지 않고 대부흥 운동이다 리바이벌 무브먼트다라고 합니다 절 따라서 리바이버, 무브먼트, 대부흥, 운동 그냥 부흥이 아니라 부흥 운동이었던 것이죠 캐즈윅, 웨일, 아주사 스트리트, 평양, 원산 이것을 대부흥 운동이라고 해요 여러분 운동이라는 것은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없었다가 있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운동입니다 지금 우리 현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복음주의, 복음주의 그러죠 영어로 뭐냐면 evangelicalism이에요 우리가 마치 이상과 이런 이념을 이야기할 때 ism, ism이 붙으면 이게 어떤 institutionalized 되고 기관화가 되는데 여러분 사실 이 복음주의는요 복음주의 기관이 아니라 복음주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evangelical movement라고 하는 게 맞아요 evangelical movement 그런데 많이 사람들은 이론화하길 원하고 이것이 좀 institutionalized, 기관화가 되길 원하기 때문에 ism을 붙여요 evangelism 또 펜테코스털도 이 오순절의 운동이에요 펜테코스털무브먼트인데 학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 리더들이 뭐라고 하냐면 펜테코스털리즘으로 바꿨어요 여러분 ism이 되면 끝납니다 movement가 계속 이루어져요 revivalism, 이 부흥주의가 되면 우리는 부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흥운동, 계속 revival movement가 돼요 우리는 지금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명사화 시키지 마시고 계속 동사화 시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명사화를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려다가 또 말아요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movement 지금도 movement 움직이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최근에 참 은혜 받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과 또 많이 우리 성도님들과 나눈 말씀인데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를 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일하신다 이게 베드로우서 말씀이거든요 베드로우서 3장 말씀 한번 다시 보실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우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하나님은요 더딘 것 같지만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movement를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moving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때부터 창세기 1장 2절부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혼 수면 위를 운행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movement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계속 운동하고 계세요 움직이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선포해 봅니다 민족적 대부흥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일어납니다 여기 아마 반대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부흥이 아니거든요 특히 great revival 대부흥은 절대 사람이 준비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는 것이 대부흥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래서 언제 하나님이 일하시나만 잘 알면 오늘도 우리는 대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대부흥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무빙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언제 일하시는지 한번 에스라 9장을 통해서도 보고요 또 한번 우리 한국의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도 보는데 에스라 9장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또 함께 봉독하시면 좋겠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입술로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해사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안몬 사람들과 모함 사람들과 애국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를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에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지금 에스라가 뭐 한 겁니까? 에스라가 지금 속옷과 겉옷을 찢으며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하며 하나님께 지금 회개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은 죄 회개합니까? 아니요 자기의 조상들과 자기의 민족들이 지은 죄를 지금 기가 막혀 하며 수염과 머리털을 뜯어가며 이 옷을 속옷까지 뜯어가며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 저를 따라서 회개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무브먼트를 이끌고 계시는데 언제 어떻게 왜 일하시나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회개할 때 그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아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기특해서 가여워서 불쌍히 여겨서 일하신다 틀린 건 없지만 신학적으로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 쓰시고 함께 하시려면 깨끗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합니까? 회개합니다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회개할 때 우리는 깨끗해져요 깨끗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어요 God cannot exist with evil spirit God cannot exist with sin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죄를 걷어내려면 우리 안에 죄성이 너무 많아서 절대 걷어낼 수가 없어요 모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걷어낼 수가 없어요 지금 오늘 이 에스라 구장도 뭡니까? 정말 이 포로까지 잡혀가서 저들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을 해서도 저들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백성이 우리 민족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믿는 복음 복음이 뭡니까?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기려질려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새 생명되는데 이 사형리 아시죠? 사형리? CCC에서 나온 사형리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당신의 죄 때문에 그 계획 가운데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시면 그 죄가 사해지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계획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간이 한 유일한 일 그 미국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인간이 유일한 한 거는 처음 거 우리가 죄 지은 것뿐이 없다 We did our part as a human being We sinned 이게 그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We keep on sinning 계속 죄 짓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기를 지내면서도 계속 죄를 지으니까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서 회계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에 씻음 받을 때 얘만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신다? 다가와서 써주신다는 거예요 에스라도 자기가 회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은 뭐라고요? 이 선지자도 학사도 어떤 목사도 어떤 중직자도 우리가 하는 건요 그냥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죄 짓는 것뿐이 한 게 없어요 우리가 한 거에 유일한 잘한 거 예수님께로 나아간 거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것도 회계하는 것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맞습니까? 회계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회계하는 영 성령 없이는 안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깨끗하게 나를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디 선교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디 선교사님은 캐나다 출신이에요 캐나다 출신 온테리오 주위에 있던 분인데 토론토 아시는 여러분 토론토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입니다 이 로버트 하디 목사님이 이제 조선 땅에 와서 선교를 하는데 잘 안 돼요 의과대학을 우수 졸업하고 캐나다 YMCA의 의료 선교사로 파송되신 분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 조선 땅에 와서 계속 선교를 못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잣대로 보면 그냥 정말 계속 실패하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중국에서 의화단 사건으로 원산, 조선 땅으로 피신하신 여자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 여자 선교사님들의 이름이 MC White 선교사님이고요 또 원산에서 계속 사역했던 한 캐롤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들입니다 지금 그리고 노 선교사님, 하운소 선교사님 또 캐나다 여선교회 출신의 맥컬리 선교사님 이런 여자 선교사님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로버트 허디 목사님 설교 좀 와서 해주십시오 사경회를 좀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초청을 합니다 이 선교사님들, 여자 선교사님들만 이렇게 모여서 또 몇몇 다른 선교사님들까지 와서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들의 컨퍼런스를 1903년 원산에서 이룬 거예요 원산감리교회에서 근데 거기서 선교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계속 힘들어했던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셨고 회개하는 영을 불어 일으켜 주시는데 너 오늘 올라가서 설교 본문 말씀 전하는 것도 전하지만 네가 왜 실패했는지를 저분들한테 얘기해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로버트 허디의 글입니다 성령님이 내게 오셨을 때 그의 첫 요구는 나의 선교사 생활의 대부분을 함께 보냈던 다른 선교사님들 앞에서 나의 실패와 실패 원인을 시인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그가 기록을 합니다 그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자기 실패담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저는요 선교사로서 사실 실패한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선교사님들이 불러주셔서 와서 사경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는 실패한 선교사입니다 근데 제가 어떤 업적을 남기지 못해서 큰 부응을 일으키지 못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 제 정말 실패는 조선 땅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조선인들을 무시하고 조선인들을 미개하다고 생각했던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가르쳐도 가르쳐도 변하지 않고 개혁을 시켜줘도 시켜줘도 변하지 않고 변화하라고 변화하라고 얘기해도 변하지 않는 이 민족을 저는 증오했고 미워했고 얕잡아봤고 미개하다고까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선 순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네가 그렇게 변하지 않아서 그렇다 네가 그렇게 미개해서 그렇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얕잡아봐서 그렇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울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게 원산 대부응이에요 그렇게 울면서 회개를 하는데 갑자기 다른 선교사님들도 일어나더니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저도 중국인들을 저도 조선인들을 그런 눈으로 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죄인이고 저는 선교사이기 전에 여기 온 죄인입니다 저들의 인종차별했고 백인이 아니라고 저들을 얕잡아봤습니다 저들의 한계는 저기까지라고 제 선교사 친구들에게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게 원산 대부응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주일이 돼서 그 원산 감리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 앞에서 이 로버트 하디 목사님이 다시 한번 서서 회개를 합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마음을 주셨고 이렇게 회개합니다 여러분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늘 섰지만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령 충만하지 못했고 성령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성도님들이 선교사님 나도 선교사님을 미워했습니다 나도 선교사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이 교회를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회개에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할 때 하나님이 대부응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부응 운동을 다시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봤습니다 회개 운동이 부응 운동입니다 저를 따라서 회개 운동이 부응 운동입니다 회개를 한다면 좀 그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부들은 딱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릇을 깨끗하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설거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는 설거지 영적인 설거지가 바로 회개예요 우리는 언제든 세상 가서 더러워질 수 있어요 언제든 오물을 묻히고 살 수 있고 내 눈에 내 혀에 내 귀에 언제든 오물을 묻히고 산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청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할 때 이뤄지고 그럴 때 하나님 쓰시죠 두 번째 말씀 운동이 부응 운동입니다 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 운동이 부응 운동입니다 여러분 부응은요 말씀 없이 절대 이뤄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 있는데 부응이 있고 부응이 있는데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성령문 언제 역사하시는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알렐루야 말씀이 있을 때 성령께서는 일하시는 거예요 1903년에 그런 로벌 하디의 선교 큰 대부응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뭐로 시작했다고 그랬죠? 사경회로 시작했어요 사경회로 말씀의 사경회가 며칠 동안 이뤄지고요 1907년 평양 대부응도 정확하게 날짜가 이렇게 됩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가 부응회의 시간이 알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우리도 부응회를 15일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금토주의를 해서는 안 돼 이게 좀 말씀으로 확 한 2, 3주를 젖어놔야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오늘 하루 저녁 이렇게 했다고 되지가 않아요 아시죠? 다 신앙생활 해보셔서 이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아침, 점심, 저녁 예전 교회처럼 예전 우리 지금도 한국 가서 부응회 하면요 여러분 새벽, 아침, 점심, 저녁 예배 아시죠? 부응회 4번, 5번이에요 하루에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새벽, 아침, 오전 예배 그 다음에 정오쯤에 점심에 드리는 예배 그 다음 저녁 예배 계속 그런 말씀의 대행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떤 기록은요? 재미있는 기록이 있어요 평양 대부응을 경험했던 사람인데 너무 말씀이 지루해서 졸았다 이런 기록들도 있어요 평양 대부응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 13일 전까지는 13일 날 길선주 장로님이 무릎 꿇고 마룻바닥에서 기도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13일까지는요 어떤 설교자는 난 이렇게 망한 설교는 처음이다 이런 기록들도 있어요 성교사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그냥 마른 뼈들도 살아나는 역사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근데 13일 날까지 말씀에 계속되는 사경회가 이제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회개가 이루어져요 저는 설교학을 공부하고 또 가르치면서 이 말씀을 정말 많이 이야기합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에스라 7장 10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윤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러분 율법을 먼저 말씀을 연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For Ezra had set his heart to study set his heart to study 마음 먹었다 뭘 위해서 to study 공부하려고 할렐루야 공부하려고 뭐를 The law of the Lord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려고 decide 했다는 거예요 결심했다 그리고 뭡니까 And to practice it 그리고 그 말씀을 한국말로는 준행인데 그 말씀을 연습해보는 거예요 삶으로 연습해보는 거죠 Practice it 또 삶으로 실천해내는 것 And to teach his statutes and ordinances in Israel 어떤 말이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1번 설교자가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쪼개고 싶어서 맛있는 요리를 해서 성도님들 교인들을 위해서 말씀 선포를 해야 된다 이게 1번이에요 2번 설교자가 말씀에 이렇게 저렇게 쪼개지고 싶어서 그 말씀의 요리가 돼서 말씀 선포를 해야 된다 설교자가 말씀을 쪼개고 싶고 요리해서 맛있게 설교를 준비해서 성도님들께 전해줘야 된다 1번 2번 설교자가 말씀에 쪼개지고 씹히고 요리돼서 말씀 선포를 해야 된다 2번이죠 2번이에요 왜? 이 말씀에 제가 쪼개지고 제가 씹히고 말씀을 먹는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 읽다 보면 제가 먹히죠 우리가 먹혀요 왜? 말씀이 그렇게 강력하니까요 말씀이 쪼개지고 말씀에 씹히고 말씀에 요리 돼서 살아내고 실천하려고 애쓰는 말씀은 실천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선포하면 되고 이 말씀은 이렇게 노력해보니까 조금 되더랍니다 말씀 선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이 씹혀지시고 말씀에 요리 되시고 말씀에 완전히 정복당하시는 여러분들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로버 할디 목사님도 그 말씀에 은혜가 돼서 말씀에 쪼개져서 말씀에 씹혀져서 말씀에 요리 됐고요 또 누구 아니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길선주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이시기 전에 길선주 장로님이셨어요 길선주 장로님이시던 시절에 그램 리 우리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그 평양 장대현교에서 평양 대붕이 일어나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이렇게 계속 말씀에 사경회가 되는데 14일날 길선주 장로가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친구가 죽었을 때 친구가 내 아내를 대신해서 내 모든 재산과 내 모든 유산을 좀 잘 정리해서 우리 가족에게 남겨줘라 그랬는데 그 길선주 장로님이 이 한국교회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 돈을 슬쩍했다고 내가 그 돈을 제 마음대로 가로쳤습니다 주여 제 추악한 죄를 성도들 앞에서 낱낱이 구합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장로님이 그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 매일 술만 먹고 가족들에게 욕하고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또 나와서 앞에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선교사님들의 다 기록이에요 전쟁통에 남편을 잃고 가족을 잃어서 남은 아이 하나 데리고 내려오는데 너무 보채고 울어서 나무의 아이를 부딪혀 죽게 했습니다 나는 어미도 아닙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저는 첩을 둘 셋을 두었습니다 가정의 파탄을 이끌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남의 것을 훔쳤습니다 남의 것을 탐했습니다 선교사님을 미워했습니다 목사님을 미워했습니다 장로님을 미워했습니다 증오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14일 15일 계속 밤새벽을 이어가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게 평양 대부응이 이러는 거죠 잘 아시지만 그 평양 대부응 이후에 동양의 예루살렘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죠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저렇게 죄인입니다 방지일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방지일 목사님 정말 백세 넘어셨어도 미국 오셔서 이렇게 집회도 하셨었는데 방지일 목사님이 평양 분이시잖아요 평양 신학교 나오신 분이에요 그 죄인들이 많다 하니까 순경들이 찾아왔어요 그 순경들이 죄인들 잡아간다 하다가 자기들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자기들이 죄인이다 그래서 성도가 됐어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대요 직접 보신 분의 고백이죠 순경들도 죄인 많다고 그래서 잡으러 왔다가 자기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님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조선 땅에 일어난 줄 믿습니다 언제요? 말씀으로 쪼개져서 회개할 때 그래서 말씀 운동이 뭐예요? 부흥 운동이다 마지막으로 저는 기도의 운동이 부흥 운동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기도 운동이 부흥 운동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For God so loved 조선 여러분 요한복은 3장 16절에 뭐예요? For God so loved the world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글씨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바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라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역사들을 일으켜주셨다고 1901년에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님이셨던 방일양 목사님 선교사님이 한국식으로 이름을 바꾼 거죠 또 1903년 평양에서 태어나 이 땅에 조선 땅에 헌신했던 한부선 선교사가 쓴 초기에 조선 선교 이야기의 책 제목이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래된 책이죠 1900년도에 처음 썼으니까요 저는 이 말씀에 에스라서 7장을 봅니다 에스라서 7장을 보면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과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게 왕에게 아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맞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과하였더니 그의 응락하심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원산 대봉이 원산 감리교회에서 일어났어요 자 원산 감리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1903년을 살진 못했지만 절에서 사진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사진을 남겨놔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평양이에요 평양 1907년 장대현 교회를 한번 보여주세요 평양 장대현 교회 내부가 이렇게 컸대요 그리고 옆에 사진 보여주시면 이런 밖에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그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거는 조선에는 없는 사진인데 이게 코넬대의 코넬대학교 역사박물관에 장대현 교회 뒷면이 이렇게 사진이 있어요 원산 대봉이 원산 감리교회에서 평양 대봉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자 지금 부흥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이 간단한 걸 까먹을 뻔했어요 그냥 지나갈 뻔했습니다 조선 땅의 부흥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났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른 선교단체들 선교단체들, 넌 프로필 올게니시션들 페라 철치 무브먼트 다 좋습니다 다 하나님이 쓰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는 대부흥의 통로가 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대신은 여러분들이 지키시고 섬기시고 세우시는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대풍을 오늘날도 이뤄주실 수 있다 믿으시면 안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로버트 하디 목사님 또 길선주 장로님 쓰신 것처럼 여러분 제가 알아보니까 양화진에만 양화진에 선교사님들 이제 묻혀진 곳이죠 미국인들 230명이 묻혀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영국 선교사분 30명이 30분이 30분이 묻혀있고요 프랑스 25명, 덴마크 3명, 호주 12명, 벨기에 4명 러시아, 이제 구소련 쪽 54명 캐나다 7명, 일본 1명, 스페인 4명 여러분 국적을 달리한 이 묘들이 지금 참 많아요 이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쓴 논문에만 제가 처음부터 1쪽부터 제가 한 250쪽까지 쫙 보면서 선교사님들 이름을 봤는데 존 러스, 존 맥킨타일, 로버트 하디, 호레이스 언더우드, 호레이스 앨런 제임스 게일, 윌리엄 스크랜튼, 헨리 아픈저울 마포삼렬, 여러분 잘 아시는 마포, 세뮤, 마포삼렬 성교사님 윌리엄 베르트, 윌리엄 준킨, 윌리엄 레이놀드, 호멀 허버트, 길선주 장로 이동희, 김익두, 목사님들 이 엄청난 리바이벌의 기도자들이 이름도 다 있죠 여러분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교회를 쓰시고 한 사람을 쓰셨다는 게 정말 조선의 부흥의 역사였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한 사람 한 교회를 찾으시는데 부흥을 일으켜요 평양 장대현 교회도 저와 여러분의 교회와 똑같은 한 로컬 철치였습니다 원산 교회도 로컬 철치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로컬 철치를 통해서 지금도 그레이트 리바이벌 세계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대부흥을 써내려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쓰임받으신 한 교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도 한 교회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회개하는 한 사람 말씀에 자기가 쪼개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무릎 꿇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제2의 청교도 400주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말씀에 쪼개지고 기도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정말 우리 조선에 일어났던 그 대부흥의 역사처럼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는 교회들 부르짖는 한 영혼이 되기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럴 때 하나님의 대부흥을 오늘날에도 써가실 줄 믿습니다 무브먼트 지금도 운행하고 운동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